이 의사신용불향자문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쉬쉬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주제는 잘 다루지 않죠. 의사신용불향자문제 아니 의사들이 신용불향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기면 이 주제를 제가 왜 다루냐. 어제 한 분께서 여러분이 남긴 모든 글을 제가 다 읽거든요. 의로사태 이후에 여러분이 남기신 모든 글은 음해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다 읽는 겁니다. 그건 제 자신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이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의 지식을 섭득하고 학습하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는 겁니다. 의사신불자에 대해 살펴보시고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향자들 중에 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의 여러분들 갱생을 신청하는 것도 보면 개인의 책임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특정 직종의 신불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 직종의 가격 구조의 특수성도 큰 원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가격이 통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주변의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의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신용불향자로 추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의사분도 봤고 치과의사분도 봤고 심지어 이제는 금융기관에서조차 병원과 의원 개설자금을 융자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대출 상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짧지만 이게 지금 개원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감추고 싶은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이런 의사들은 좋은 분야를 선택하고 본인이 재능이 뛰어나고 운도 함께 따라준 분들은 상당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기가 힘듭니다. 왜 의료업종이라는 특수상 가격이 통제되고 가격이 원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주 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원이들이. 그런 이야기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소득은 의료수가 곱하기 진로해수 Q 곱하기 더하기 비급여 수입이 있는 겁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는 비급여 수입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외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P 곱하기 Q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인금이 뭔가 하니까 의료수가가 원가의 60에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수억을 번다는 이야기는 비급여 수입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로가에 비급여 수입이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비급여 수입이 거의 없으면 원가 EIP 60에 70% 정도 산부인가는 61% 정도 됩니다. 그럼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시키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평생 동안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옳은지 그 가설을 검증해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사들 가운데 낙오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안관님께서 충남지역에 있는 제가 다니던 내과의원이 2년 전 폐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할 때 거의 망한다고 보는 병원이 90% 이상 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더 열악한 것은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환자 수가 이렇게 환자 수가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상황이 10년 전부터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개원이들의 경영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겁니다.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았던 내과. 내과는 10년 전부터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인구 감소 속도하고 여러분들 거의 괴를 갖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 태도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 수가는 원가의 60에 70% 진로 횟수는 세월이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병원을 꾸려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오르지 않는 것은 의료 수가만 계속 실질 구매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왜 사람들은 한 번 의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홍 박사가 왜 여러분들 의사들 옹호하냐 이런 정도 수준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냥 한 번 엎어지게 되면 대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업을 해 가지고 개원일을 가는데 한 10억 정도 로운을 하게 되면 5%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원로의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기기를 리스하게 되면 나중에 폐업을 하게 되면 20% 정도밖에 돈을 못 건진대요. 그러니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뭡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의사 평균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자료가 대개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의사들을 공격하는 목표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평원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달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취. 2020년 백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했다. 평균 연봉을 하는 겁니다. 평균 연봉을. 평균 연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런들 버는 사람하고 집꼬리 버는 사람 전부 다 더해가 사람 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실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료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들을 공격하는데. 국민들은 다 또 여기 놀아나는 겁니다. 진짜 조선입니다. 조선. 대다수 사람들은 근근히 아니면 폐업하는 사람이 이런데 1년에 천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소수에 아주 잘 버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실상을 왜곡할. 이런 경우는 평균 값을 쓰면 안 되거든요. 최빈 값을 써야 실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의사들 뭡니까 그냥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숟갈 더 쪽재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 불순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여러분 다 거짓말 그냥 도관인 겁니다. 좌우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나옵니다. 이 2010년 왜 개원을 하지 않고 페이닥터가 늘어나는 것일까. 지금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 개원할까.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박하듯이 개원을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월급쟁이를 할지. 이게 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평원에 따르면 2004년도 1688곳 폐업, 2005년째 1668곳 폐업, 2006년도 2034곳 폐업, 폐업이 22% 늘어났다. 전문가든 80% 이상의 폐업이 경영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개원하는 데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포화상태 일은 병원, 위원 간 경쟁에 살아남기야 힘들기 때문이다. 숫가 낮고 내원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들 뭐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2020년입니다. 앞에는 2010년 기사고. 작년 동네 폐업률 3.4% 하루 평균 29곳 문 닫아. 이게 여러분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개 한 1,500 내외가 이런 폐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 1,346개 폐업, 2016년 1,324개 폐업, 2017년 1,313개 폐업.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들 신용불향자가 됐을 겁니다. 2018년 1,179개 폐업, 2019년 1,046개 폐업. 앞에서 보시게 되면 2006년도 2,034곳 폐업, 2005년도 1,668곳 폐업. 거의 그냥 개어원이 가운데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신용불향 의사들 속출, 경쟁 심화의 적자 눈 등이 병원 위원 고가 장비와 임대료 부담의 개인 회생 신청자 5명 가운데 2명이 의사와 한의사다. 가격이 통제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서 거기다가 매년 3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3천 명이 그럼 어디 가서 일자리를 어디해야 되냐. 페이닥트는 일자리 오프가 몇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3천 명이 어디 가서 이런 밥벌이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거기다 여러분들 2천 명을 더해가고 매년 2천 명을 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낭비가 굉장히 큰 거죠.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크니까 줄어드는 환자 수의 치열해진 경쟁, 낮은 진로 수가 의사 면허 시험 합격자는 2011년 3,095명, 2012년 3,208명, 2013년 3,032명 매년 3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개인 회생 신청의 절반이 의사. 이게 2014년인데 지금도 그렇게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지금이 훨씬 더 악화됐을 거라고 의사가 가장 많습니다. 207건 개인사업자가 157건 이런저런 수치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게 2023년 최근 자료입니다. 이 파산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 광주전남회생파산로펌 정훈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의사들이 파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반급여소득자에 비해서 의사는 고소득 전문지이긴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의사의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늘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 개인 병원 간 경쟁,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환자 수, 최신식 의료기기를 마련한 지속적인 투자, 경영난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병원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회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애들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용쾌 공병호 tv를 보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그냥 의대에 목을 매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이 방송은 꼭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앞으로 여러분들 답이 안 보입니다. 앞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료 숟갈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료들이. 의사가 죽든 살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숟갈을 낮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왜?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썩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어머니들의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여러분들 잡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분들은 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 명을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총 의료비 지출을 비례해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는가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피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숫가를. 의사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관계없이 계속 낮춰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진로가에서는 더 이상 진로 못하겠다. 그래서 엑시트를 해가지고 외국을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런 도식을 가지고 보면 모든 종류의 통찰력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총 의료비 지출을 많이 올리게 되면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도 그런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이야 급하니까 20조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다 그건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거죠. 오늘 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한 분께서 의료계에 계신 분 갔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숫가를 낮추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의료 숫가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도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해. 숫가를 직접 낮추는 것은 반발이 심하고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만 좋게 포장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제2의 박민수 제3의 박민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의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신하지 않게 의사들의 의료비 의료 숫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산부인과 같은 것이 포괄숙과제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박민수 차관은 산부인과에 포괄숙과제를 적용하여 산부인과를 완전히 와해시킨 과거가 있습니다. 포괄숙과제는 의사가 어떤 검사나 처방을 했던지 간에 환자의 진단명으로 묶어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분만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뭡니까 수술에 필요한 약제라든지 아니면 도구가 사용됐다가 그건 다 퉁 쳐 가지고 분만에 60만 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숫가는 그대로 두면서 돈을 덜 지불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 왔고 중증 환자를 받을수록 당연히 적자가 심해지게 됩니다. 산부인과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의사는 완전히 약탈의 대상이 되겠죠. 왜 표가 적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금수사회하고 같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막 안면몰수하고 뭡니까 표 되는 사람들 위해서 다 해 주는 겁니다. 흔히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은 목숨 걸고 나가라 이야기죠. 의사하고 싶으면 목숨 걸고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가 편하니까 계시지만 젊은 의사들한 게 미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선수 기죽이게. 그냥 이거 보면 된다. 이걸 계속 고민해 보면 그냥 미래가 다 보이고 현재가 다 보이는 거다. 의사 소득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원가보다 여러분 제품을 60에 70% 정도 팔아야 돼 어떻게 부자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평균값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의사 놈들이 많이 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대 정원 2천 명에 가려져 잘 이슈가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 패키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진로하지 못하는 혼합진로금지 이외에도 묶음 지불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연관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숫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를 여러분들 받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과 기반 의료 숫가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성과에 숫가를 매겨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포괄숫가제 혼합진로금지를 기반으로 한 묶음 지불제 성과 기반 의료제 이게 다 먼 거 아니까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뭡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냥 의사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의사들이 연명하는 수준 정도까지 피를 낮출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은 이윤이 없거든요. 이윤하고 이런 코스트가 제로 된 상태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정도 유지하게끔까지 이런 피를 낮추는데 그거는 첫 번째 조치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하해하는 숫가 인상률을 매년 하고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이 했던 포괄숫가제 같은 묶음숫가제 필수 의료패까지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계속 피를 낮추는 겁니다. 피를 낮추게 되면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총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사들은 이러다가 총액계약제까지 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총 의료비를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알아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진로수를 줄여서 원가를 보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 불편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pq를 묶어 가지고 그냥 얼마 이렇게 정해지려면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q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는 겁니다. 뭐 이거 보시면 그냥 대한민국 의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냥 뭐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사회 정치 지형도 좌편향적인 그런 정치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장기 집권하는 정치 세력들의 성격 이런 걸 하게 되면 거의 공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완전히 그냥 후려쳐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악악하더라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의사소득이 높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제 제 방송을 보고 의료의 이름 종사하고 계시는 시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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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